대만인의 낭랑한 목소리 한국인의 무겁고 칙칙한 침묵인 겁니다. 그 대만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중국 공상당에 맞서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가슴 졸이는 그런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보면서 아마 감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나 한국과 대조적인 거죠.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간편하고 간단하고 솔직 단백했던 대만 선거는 정말 한국인들에게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공개됐던 선관위 창고 인천 남동구 선거관립위원회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처리하는 그런 광경을 분명히 월요일 정도에 선관위가 해명을 낼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와 선거관립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온 말 가운데 저는 참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관위 관련자들의 말은 거짓 위선 표변 사기 조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관행상 그렇게 우편투표를 우편집중국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배분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인간들은 모든 것이 그리고 선거관립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입니다. 중앙선거관립위원회뿐만 아니고 지역선거관립위원회 바닥부터 다 썩은 겁니다. 어제 보셨지만 이 선관위 창고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봉인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봉인지라는 것은 그냥 봉인을 해놓으면 누군가 허락 없이 뗄 수 없는 건데 여기 구멍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멍 거기다가 여기 가져다 온 우편투표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분명히 선거관립위원회는 이것이 관행상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말라고 이런 봉인지를 붙여놓냐. 엄청난 규모의 관행사전투표용지들 한 3만 3천 표 정도 됩니다. 이 많은 표들은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우체국 집중국을 거쳐 가지고 선관위에 왔는데 그게 진짜 우편투표지인지 아니면 남동구에서 만든 건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한 3만 표 정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체국 집중국에서 선관위 창고에 올 때까지 이 투표용지에 대한 공공의 감시망은 완전히 먹통 상태였다. 그냥 노다지로 이름들 봉인지를 뚫고 쑤셔 넣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 우편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 본인들은 진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정당 참관이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냥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선관위에 모든 직원들이 다 동원대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진짜 투표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멍이 퉁퉁퉁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멍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밖에서 갖고 온 걸 다 쑤셔 넣는데 다 진짜를 쑤셔 넣는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차원에서 대만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여러분 아름다우니까 볼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야 lerан 훈분은 네 가지 wichtig. 다음 Doc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만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상당으로부터 선거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대만인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 가지고 대만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해소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장 청결한 선거제도를 만든 그런 것을 대만의 한 정치학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누군가 제게 전해 줬거든요.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체제전복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만인들이 만든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만 출신의 한 정치학과 전문가가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대만 선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분거나 원칙입니다. 전국의 1만 8천 개의 단위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결된 직후 현장 수개표를 합니다. 투표 종결 이후에 현장의 손수표 그게 여러분 기본이고 1만 8천 개 투표소 단위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을 아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통과 입법의회의원 선거 에서는 4시간 만에 당락이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일체의 전산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나 개표기나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나 서버 같은 게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만은 집계가 단위 조직에서 상위 조직에 보고하고 상위 지적에서 여러분들 또 상위 지적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합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정당도 득표수 정보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400 여러분들 25개의 선거구가 있으면 단위 선거구가 여러분 몇 천 개가 있으니까 단위 선거구가 구에 보고하고 구가 여러분들 시에 보고하고 시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그런 소위 집계 조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눈을 피하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탕투표가 일체 없습니다. 그냥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자 하는 자는 당일 투표에서 이런 투표지를 던지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선거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상당이 홍콩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때 홍콩 보안법과 동시에 선거제도를 장악해 가지고 친중후보만 여러분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나날 일국 양제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만인들은 그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서 고려왕조나 조선왕조 시대에 보던 듯이 권문세가들이 중국의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입신출세를 도모하던 꼭 같은 상황이 21세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저는 높게 봅니다.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은 새로운 계급을 만든 다음에 중국 공상당과 여러분들 협력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절하게 애통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척결하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누구가 당선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통째로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을 제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 대법관이나 언론계들이 이렇게 뭐죠 선거 부정 세력에 부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4월 30일 날 4월 10일 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참정권은 다 박탈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참 국정원이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고 kbs가 9시 뉴스에 다루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인쇄 날인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 측에 압박을 넣고 이런 아주 뭡니까 이 소위 무게 추가 이름들 어느 쪽으로 키울 것인가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결정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침묵이란 것은 빼앗을 만이고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신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책임을 완전히 뭡니까 방기 방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때가 가끔 있더라도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때 선관위로 하여금 공직자들의 이름들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으니까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김용빈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발언까지 못하는 그런 소심하고 비급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허우대가 멀쩡한 양반들은 분명히 저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를 거로 봅니다. 늦게나마 윤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본인이 임명한 김용민 씨가 그나마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인쇄 날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호소하는 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소개된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 정점식 김용판 유상범 조은희 전복민 의원들이 모두 다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 소위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가 대량으로 제조 생산되는 그것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소를 좀 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